안녕하세요 저는 9년차 초등교사 현상용입니다 저는 오늘 교사의 아픔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지난 주말 의정부 호원초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같은 학년에 근무하던 두 선생님이 운명에 달려하기 전 함께 근무했던 학교입니다 저는 학교를 둘러보며 두 선생님의 아픔에 공감하는 전국의 여러 점들의 화환을 오랫동안 보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교정은 조용했지만 학교 둘레의 많은 화환과 포스트잇은 이를 반박하는 무언의 시비를 하는 듯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선생님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문장을 메모에 남겼다고 합니다 다른 선생님은 아이들은 평범한데 제가 이 일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힘들었어요 죄송해요 라는 말을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 두 선생님을 힘들게 한 걸까요 저는 지난 수차례 집회와 언론 보도를 통해 아주 많은 선생님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정신과에 방문하고 약을 먹으며 교직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때로는 오랜 정신과 치료와 투약의 경험이 선생님의 고통의 크기라고 말하는 듯 싶었습니다 만성화된 고통과 아픔이 교사에게 있다면 교육당국은 과연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동료 교사들이 이렇게 죽음으로 본인의 고통을 말하기 전에 교사들의 아픔을 제대로 들을 수 있었나요? 저는 보도되지 못하고 알려지지 않은 전국의 수많은 선생님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고 죽음을 애도하며 그리고 이것은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자 산업재임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을 죽게 만드는 작금의 현실을 바꾸자고 아니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자 합니다 공교육은 병들었고 선생님이 아프다고 말하고자 합니다 서일초 선생님 산 이후로도 적지 않은 유사한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죽어서 드러나는 참상들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르면서도 또 같았습니다 아니 익숙했습니다 교사의 지도에 대한 불만, 문제 제기, 법적 조치, 직위 해제, 관리자의 적극적 혹은 소극적 가해 가까운 방조 그리고 고통받는 선생님들의 극단적 선택 누가 교사를 보호했나요? 왜 아무도 멈추질 않았나요? 살릴 수 있는 교사들을 왜 살리지 못했나요? 지난 집회뿐 아니라 언론에 등장한 폭력적인 민원이 선생님을 죽게 만들었다는 건 누구나 아는데 왜 선생님을 살리는 일엔 이렇게 지지부진한 걸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누가 처벌받고 누가 사죄했나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한 선생님을 죽이는 데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사가 아프고 죽는데 그 아픔의 원인은 여전합니다 교사들은 죽은 선생님들을 애도하며 자신 옆에 놓인 아픔과 죽음의 그림자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회복의 길은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권에 대한 입법, 조례, 생활 지도권 고시도 중요하지만 교사가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아프고 힘들 때 눈치 보지 않고 마음 놓고 쉴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루 병가를 쓰는 것이 민폐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전수조사, 엄정대응, 법적 조치, 위치추적 같은 것은 집어치우고 실제적인 대체인력 지원책을 지금 즉시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건강 약자나 정신건강 고위험군 선생님들을 위해 어떤 세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교육부 브리핑에서 언급된 마음 치유 진단 모두의 학교 따위가 아니라 아픔을 말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 아파도 미안하지 않은 문화 나의 아픔이 동료 교사에게 민폐가 되지 않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악질 민원에 교사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반기하는 관리자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존중받고 있다고 선생님도 귀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학교가 바뀌고 있다고 빨리 바꾸지 못해 그동안 미안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일상화된 테러인 민원폭력 이로 인해 고통받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최근 몇몇 사안 이후로 무기력하거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선생님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만성질환이 있거나 근골격계 질환이 생겼거나 중병을 앓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엔 장애가 있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이름 모를 통증에 시달리는 선생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몸이건 우리는 쓰고 버리는 물건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한 명의 성원이라는 겁니다 교사의 건강이 교육입니다 교사에 대한 정당한 처우와 사회적 인정은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고 죽게 두지 않고 살만한 삶을 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교사의 건강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힘내세요 라는 말이 아닌 교사의 건강을 위해 직접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애도와 검은옷과 함께 우리 교사들의 건강이 지지받는 일상이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